당시 2사단은 충청도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개전당일 내려진 명령에 따라 25일 밤에 의정부에 도착하였는데요. 제7사단은 동두천과 포천을 전투해서 과반수의 병력을 잃었고 남은 병력도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후방부대가 와야지 방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병덕 총참모장은 의정부로 어떻게든 고수의한다며 반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동두천 방면으로 7사단, 포천 방향으로 새로 트입된 2사단을 진격하여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사단장들은 반발하며 너무 무리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죠. 제2사단의 경우에는 반격작전을 전개할 시기가 아니며 병력을 축차로 투입하느니 후방부대가 도착한 후에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남한으로 직결시켜 방어가 유리한 한강 방어선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최병덕 총참모장은 이러한 의견을 아예 무시하게 됩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영향과 심리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병덕 총참모장의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가 뚫리면 바로 서울이고 서울이 단시간에 함락되면 정부 주요 인사들이 탈출을 못하니까요. 최병덕 총참모장은 결국 무조건 반격하려고 엄명을 하게 되고 북한군 전차는 육탄 공격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7사단은 동두천을 제2사단은 포천을 목표로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구에 투입된 증원부대는 한 개 경찰대대를 포함해 15개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무선 통신망이 구성되지 않아 서로 간의 협조는 고사하고 상하급 제대 간에도 통신이 소통되지 않아 제도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제7사단은 제1연대의 제2, 3대대와 제3연대의 제2대대, 전날 새로 계속된 제18연대의 제2, 3대대 도합 5개 대대를 동두천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5개 대대지만 실제 병력은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였습니다. 제7사단은 제1연대의 제2, 3대대로 하여금 평화로를 따라 동두천을 공격하게 하고 제18연대 제2, 3대대에는 동두천에서 서쪽으로 7km 정도 우여하여 양중은 남면에 공격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7사단은 정찰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라 북한군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의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재편성을 완료하고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도 한국군의 반격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의정부를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한국군이 평화로를 방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도 제3호선을 피하고 서쪽으로 5km 우여한 은현로, 화합로에 주공을 투입하기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엇갈리게 된 것이죠. 국군은 북한군의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평화로를 따라 동두천 읍내와 소유산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북한군은 의정부로 진격하고 있었죠. 그렇다보니 의정부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7사단은 부랴부랴 방어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제7사단의 제1연대는 기갑부대와의 무모한 대결을 회피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미 기갑부대의 무성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제7사단은 북한군의 후속부대에 의해 호의되어 버렸고 큰 피해를 받고 중대 단위어 동두천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제2사단의 경우에는 금올이 지휘소로 돌아와 북상 중인 사단의 주력 제5연대, 제16연대, 제25연대가 빠르게 오기를 기다리며 제5연대, 제2연대의 축석량 북쪽에 있는 적의 전차를 기습하여 파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격이라기보다는 사고타주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2사단은 2연대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연대 병력으로는 포천탈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우선 제2사단은 제5연대, 제2연대를 선발대로 축석량으로 먼저 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전차의 갱음이 들리더니 북한군 기갑부대가 제2대대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제2대대는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웠으나 교전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탄약이 떨어져 분산 철수하게 되었죠. 이들은 태령에서 철수하여 한강 남쪽으로 직결하게 되었습니다. 제5연대 제1대대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보급받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 북한군 전차부대와 조호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태계원 일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비싼 시각에 청주를 떠나 서울 창동에 제2사단 제16연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금호동 부근으로 도착했는데요. 문제는 북한군이 전차 20여 대를 앞세워 공격을 재개하자 전차를 파이할 수단이 없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6연대 방어진지까지 돌파한 북한군은 의정부량에 계속 남하였고 덕정을 점령한 북한군은 제4사단은 의정부 서쪽에서 협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반격작전으로 인해 방어병력도 별로 없었던 의정부는 26일 13시경에 의정부 읍내로 북한군이 진입하게 되었고 결국 제7사단과 제2사단도 창동으로 설수할 수밖에 없었죠. 6월 26일 오전에 제2사단 제25연대가 의정부 남쪽 교회에 백석천에 도착하였는데요. 제2사단 제25연대는 백석천에 제2, 3대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때 북한군 제3사단은 의정부를 점령하고 바로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재편성과 재보급을 하고 있던 상황이지라 4시간 정도 지치하고 있었죠. 이때 북한군은 17시에 공격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차 20대를 앞세우고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내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차를 처음 본 어떤 국군 병사 한 명이 불안감을 느끼고 오발하게 되어 한국군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어진지가 북한군에게 노출되게 되었고 2, 3분 만에 타약이 동이 나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전차부대는 백석교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다리 밑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2.36인치 로켓군대가 전차 한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이런 공격에 당황이라도 한 듯 2km 정도 후퇴했죠. 제2대대는 어떻게든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태풍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전차 4대를 습격하여 그 중 2대를 파괴하는 등의 공을 세우게 되었었죠. 하지만 6월 27일 새벽에 북한군이 다시 공격을 재개하자 제25연대는 탄약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테름, 능국, 수원으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정부까지 함락된 것이죠. 의정부가 함락되자 이 영향은 전 전선에 미치게 되었는데요. 임진강 방어선을 잘 지키고 있던 1사단이 침해에 노출되자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춘천의 6사단과 강릉의 8사단도 잘 방어하고 있었으나 6월 27일 새벽 1시에 비상국회를 연 신익희 의장은 수도결정과 후퇴 중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엄청난 격론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그 끝에 수도사수 결의가 채택되어 이 결의안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서울에서 빠져나와 대전에 있던 상황이어서 국회의 수도사수 결의안이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부통령도 대통령이 피신한 것을 몰랐죠. 그렇다보니 정부 주요 인사들은 부랴부랴 피난에 나섰고 이승만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군은 계속해서 서울로 진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주미 한국대사 장면은 백악관으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을 방문했고 미군에 한국 파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면 대사는 겨우겨우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열어 한국 문제를 건의했죠. 에 따라 6월 25일 14시에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한팔 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9대0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장면 대사는 미국의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제발 한국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을 철수하라는 결의를 북한 측에 통과했으나 오히려 북한군이 의정부까지 함락시키다 보니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 당에서 즉각 철수를 권고한과 동시에 유엔군 파병 결의안을 건의하게 됩니다. 결국 7대1로 결의가 되었으며 미국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해군 및 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